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얘기 아날람 220회 방송 2부 깡패 이야기로 보는 근대사 과연 마지막 이야기로 될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무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근금 대표님 아까는 이문금 대표님이라고 발음이 빨라져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오늘 정말 최종편인가 그럼요 그럼요 다음에가 최종의 최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 그렇게 그렇게 양아치 아닙니다 최종의 최종의 진짜 최종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그렇게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군요 죽어는 옵니다 이게 마르크스를 끝내고 했어야 되는데 끝내고 하니까 뭔가 휴거가 미뤄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근데 아 진짜 난 궁금한데 그렇게 생각하실까 뭘요 만약에 마르크스를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저는 흥미롭게 들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결말 언제 나오냐고 한번 여쭤보셔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없습니다 그냥 한국이 가난하다 같은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문세임이랑 깡패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마르크스는 끝났냐 그렇죠 그렇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여태까지 여러분 그 마르크스 얘기 배우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게 한국 근대사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그 말씀드렸던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어떻게 돌아갔는가를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샘플 특이한 샘플 예전에 대표님 그런 얘기 왜 수학 공식 얘기했잖아요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네 저도 그랬거든요 슬픈 과거를 눈물 나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문제 예제 응용문제 가져왔잖아요 딴 얘기 너무 많이 얘기했죠 수학 머리가 없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 얘기 아무리 들어봐도 응용이 안 되면 이게 딴 얘기가 오히려 응용 예제를 더 풍부하게 해줬어요 더 헷갈린다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건 있어요 모르고 들어도 이게 풍어롭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여태까지 그냥 다 막 외우지 않고 약간 개념 가리가리한데 뭐라고 뭐 이러겠지만 여기까지 쭉 들으셨다면 대충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신다고 생각해요 티미하게 뭔가 이제 조금 잡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감사하죠 심히해? 안 돼 심히라니 뭔 소리야 그러면 티미하게? 아니 뭔 소리야 선명 뭔가 이거 같아 막 이런 거 막 이거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막 썰을 푸는 거예요 하루 끼에 나오는 애들처럼 썰을 풀어요 하루 끼 이거 이상한데 심화 속에 손 넣을 생각만 하는 것들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놈 저놈이 모여서 혁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부의 푸코에 얘기했었지만 그런 파렴치함과 쓰레기 같은 돈과 그런 이놈 저놈이 다 모여서 혁명한 거지 그럼요 무슨 뭐 혁명한 사람들 중엔 다 옳고 그렇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아닌 겁니다 이번 주에는 푸코 말고도 이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 구마 그렇죠 조선 구마사 조선 구마사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냥 소비자 운동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소비자 운동 생각하고 저는 물론 그거에 지지하진 않아요 예술이란 건 까봐야 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죠 그게 나와선 안 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거 말고 왜 그 얘기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죠 설강화 맞아요 설강화 난파 간첩이 운동권에 들어가서 요즘 그거 못 만들게 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보고 좀 이제 푸코보다 조금 푸코는 조금 이런데 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인 건가 성자 같은 이미지인가 봐요 근데 저는 좀 더 어쨌든 저는 이제 마르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좀 씁쓸했던 게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 미화라고 엮어가지고 또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설강화 네 설강화 이제 난파 간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산당을 이제 간첩을 미화하고 공산당을 미화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엮어가더라고요 안 나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그거겠죠 이데올로기적인 성격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눈앞에서 백골드한테 머리 깨져가는데 난 무슨 혁명의 전사고 보고가 어디 있어 그 부분을 로맨스로 담으려고 그랬겠지 되게 심플하게 사실은 이념과는 상관없이 로맨스로 넘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니까 이게 이제 비극적이 되겠다 뭐 아마 그런 의도겠죠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 작가들이 세계관이라는 건 그 이상 가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야빠서가 아니라 그 정도 선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야빴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 야빰는 거 아니죠 아 그래? 어 그런 거 야빰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소리친다고 하죠 야빰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의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이상 가거나 그걸 더 뒤팜가지선 안 된다라는 그 선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은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아니 혁명이 난 혁명을 누가 했다 그러니까 그 68 민주화를 아 68이래요 아니 87 87 민주화도 이제 누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거죠 제가 하루키에 치마에 손 넣는 놈들부터 여자한테 김밥 도시락 싸워라 별의별 별의별 놈들 이놈 저놈 기회주의자 그냥 원래는 저기 뭐야 자신이 영달만 팔 놈이었는데 여자한테 이빨 깔 데가 없으니까 저희 가서 이빨 깔면 여자들이 날 보드라 해서 그래서 운동권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트 갈 돈이 없으니까 여기 붙는 애들 여기 가면 선배들이 뭐야 막걸리 공짜로 줄이고 별의별놈들이 다 붙어서 돌다 보니까 된 건데 마치 그 사람을 무슨 뭐 무슨 정말 세인트 수준에 근데 그 내용 자체 지금 말씀하신 수준으로라면 모르겠는데 민주화운동 하는 줄 알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피투성애가 된 사람은 민주화운동 하는 게 숨었구나 해서 여대생이 이렇게 보드모 줘보았더니 해봤더니 알고 있는 게 난파간첩이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또 그리고 써보남주는 대촉 같은 국정원 뭐 이런 이게 지금 가장 큰 논란인 거잖아요 재밌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난파간첩 문자 광주 사태 그런 거 그렇죠 광주 민주화운동이 다 북한군이 했다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나이부하게 그릴 일이냐라는 거에 사람들의 공보를 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환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광주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무슨 저기 그분 누구죠 도끼 저기 박정희 목 따라오신 분 아 김신조 그래 김신조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물이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어떤 현실의 모티브를 탔다고 쳐도 결국 여기서 담는 것은 인간이 이념을 초월한 어떤 것이다라는 걸 내가 보기에는 안 만들어졌지만 아마도 그렇겠죠 그거 이상 가면 뭔가 만약에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둘 중에 하나야 정치적이라는 의도가 정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어도 완전 망작의 길로 가든가 완전 무슨 프로파간다거나 내지는 진짜 예술적 걸작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이게 야보는 거지 이게 뭐가 야보는 거야 그런 정도 수준에서 딱 이렇게 정답하게 하다 진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야보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보는 사람 아니에요 드라마 작가를 야보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예술을 쓸 수 없다 여러분 저도 드라마 작가 일을 했는데 왜 제가 그분들을 야보는 거야 해봐서 야보는 거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저 여러분 진짜 이놈박 같은 너무하시네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분들을 옹호한다가 아니라 그런 작품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사실 저는 상관도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건 그런 거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귀한 일에도 어떤 사사로운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굉장히 혹은 혐오스러운 굉장히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훌륭한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한 의도가 그런 것이 다 뭉쳐서 세상의 역사가 돌아간다 그럼요 그 모순을 예술이 그 모순을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오히려 이걸 거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이정혁이가 남자 주인공 이정혁이가 나오는 그 이정혁의 기반에 대해서 왜 욕 안 해요 그러면 나 북조선 인민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 고위층이 돼가지고 말이야 실제로 그런 비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제가 보는 라인에서 없었어요 재밌다고 막 재밌다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건 비판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그냥 막상 보시면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냥 쓰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북한 얘기기 때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은 건 외부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논쟁을 갖고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지금 어린 세대 분들한테 너 좌파니? 빨갱이니? 이런 소리를 듣는 아직 그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저는 만약에 북파 그 외에 나왔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 방금 시온님 말씀하신 얘기랑 연결해보면 아니 걔가 와서 어쨌든 우리 민주화 성공했잖아 걔는 제 의도는 실패했고 얘기가 그렇게 쓰여졌잖아 쓰여질 거죠 결과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거랑 사람들이 광주에 북파 간첩 음모론 있잖아요 남파 간첩 남파 간첩 그거는 대단한데 난 형능을 꿈꾸고 러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 기준에서는 개그 소재도 안 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가 연상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이고 굉장히 약간 제 생각에는 한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21세기 한국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도 이제 홈랜드 같은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연관 없잖아 진짜 실제로 그 무대가 광주도 아닌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광주 그 북파 간첩 그것이 알고 싶단가 나오는데 남파 간첩 아니 남파 간첩 광주 그 남파 간첩 북파 간첩 가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선신하신 분들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남파 간첩 그 론 그것이 알고 싶단가 나왔잖아요 몇 주 전에 그거 보면은 그거 보시면 그런 게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그래서 남파 간첩 주장하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되겠냐 해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 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스포트라이트였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보는데 그거 보다 보면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진짜 거대한 코미디예요 거기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60km 30km 정도의 군장을 메고 바다에서 광주까지 뛰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룻밤새 왔대 뭐라고?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미 코미디 내가 제가 진짜 거기서부터 왜 미국식 왜 개판 코미디죠 보랏 이런 류의 난 그런 코미디 보는 줄 알았어 이게 장난쳐? 게다가 이 나라의 거의 절반의 남자들이 완전 부근장으로 달려본 적이 있는데 아니 저기 그러니까 이게 군인 남파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지 장난쳐? 그건 이미 우리도 훈련소에서 1등급 받는 애랑 다 한번 같이 굴러봤어 그중에 잘하는 애 다 특전사 가고 해 저는 그런 게 그런 이미지로 낳는 것 좀 그게 좀 저어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신용복 얘기를 그릴 때 미인 이런 거 영화도 나고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설정으로 신용복을 여자로 설정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때 정말로 신용복 여자였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미지화로 남는다는 것도 좀 저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 영화가 여러분의 교육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뽀로로가 아니라고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그 바깥의 이야기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이제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사람들이 아직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술 영화 폭력 영화 보면 폭력적이 된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규범적이고 교육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담론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본인은 어떤 미디어의 이데올록성을 통찰하는 사람이지만 남들은 속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니까 여기 되는 건데 저는 이 모든 논란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불필요하다 못해 있어서 있을 필요도 없는 그렇죠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기분이 나쁜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한 건 그냥 지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4.19라든지 87년에 그러니까 제가 평화시위라는 말 되게 싫어요 사실 평화시위라는 말 싫어하는 게 4.19도 사실 처음에 일으킨 거는 무슨 학생들이 나서서 아니에요 그 당시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소위 룸펜이라고 지금 부르는 이 사람들이 거기 뭐 거지들도 있고 길에서 구두 딱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 일으켜서 진짜 그렇게 된 거 커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 학생들이 나오고 중산층이 나오고 이러면서 시위가 되면서 그게 좋아진 거지 이게 실제로는 이 룸펜들이 주도하는 건데 지금은 그 룸펜들을 다 지워버렸죠 그래서 저의 모교에 가면 4.19의 시작점 비슷한 그런 비석 그런 게 이제 딱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87년도 에도 그 당시 신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거든요 뭐 누가 뭐 폭력적으로 했네 안 했네 거기서도 우리 폭력적으로 하지 말아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러니까 그런 사실인데 폭력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흑인들이 폭력시위를 한다고 쳤을 때 그걸 보고 아 역시 흑인들은 미개 이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 흑인들이 사실 눌려왔던 욕구를 그런 식으로 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실 계급적으로 그 전에 얼마나 억눌려 있었나 이런 거를 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러니까 흑인들은 끝나고 안 되고 그렇죠 계속 금지주의로 모든 게 가버린다고 그리고 걔들이 무식하다고 느꼈다 하면 아 저들이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미국이란 선진구에서 저렇게 교육 수준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흑인은 역시 다 노답이네 그렇죠 역시 노답이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민주열로 도대체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이런 차원에서 저도 그런 생각했죠 난파 간첩은 아니라는 거지 아 아니 그치 그렇죠 그건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KBS 다큐 나왔던 건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봤던 우리가 심지어 건국훈장 주고 이랬던 분들이 이게 일본 쪽 김일문서를 뒤졌더니 거기에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밀정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고 이랬던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현지에 계신 우리 독립군 후손분들한테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신 삼촌이 사실 당신 아버지를 팔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요 사실 저는 거기서 저분이 이제 화를 내시고 우리 삼촌은 모욕하지 마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잠시 이렇게 고민하시더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원래 역사라는 게 영웅이 있으면 그런 간신도 있는 법이에요 역시 대륙인가요 대륙이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의 빛만 보러 가면 안 되고 어둠도 볼 줄 알아야 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빛나는 거죠 반도 사람 오늘도 반성합니다 아 역시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었구나 반도인 오늘도 반성해요 그 정도 포부는 우리가 이제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넓게 보고 설광화 맞죠 설광화 네 맞아요 설광화에서 그 난파관참의 캐릭터가 과연 어떤 인간이었는가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아니 뭐 무슨 사이버국을 자꾸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북에서 터미네이터가 와서 민주화의 역사를 훼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간첩이 예를 들어서 민주화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기여를 했어요 그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그렇게 훼손된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전부 다가 사실은 친일파 논란도 사실 이런 거예요 친일파가 참여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고 기여를 한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말아야 될 나라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 어떤 천상의 신곡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진짜 비루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비루한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순적인 인간이 모여서 만든 모순의 집합체인데 역사라는 게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배우고 하면서 좀 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런 거를 지향을 해야지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대체 나중에 남는 게 뭘지 그리고 이게 나의 아저씨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일단 보고 뭘 얘기를 하든가 뭐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 설정 보고 뭐 어쩌고 어쩌고 나의 아저씨는 제목만 보고도 뭐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 얘기가 있고 저는 과연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가가 궁금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이럴 수는 있지 오히려 제가 아까 여러분 자꾸 제가 약 봤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나이부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 나이부하네 너무 사랑과 전쟁으로 그렸네 그게 약 보는 겁니다 너무 사랑과 전쟁으로 그렸네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근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예술이 나오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이 구조에서 정말 작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 둘 다 신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권위주의 독재 정말 직찰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을 아무런 신념도 없고 기회주의자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사람이 뭐 오히려 사랑의 불시착에서 이정혁 같은 그런 귀조가들이었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그런 거겠죠 그냥 그런 사람이시죠 그런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서 재벌 아들인가 보지만 재벌 아들 실미 여러분 실미도 봤죠 실미도에서 얼쩡한 사람들 재벌 아들이 북바가 찬됩니까 다 같은 거지 그때도 그 유가족들이 시위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홈랜드 얘기는 미국의 홈랜드란 걸출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 이라크에 파병 갔다가 실종됐다가 어쩌다가 진짜 다행히 귀한한 미군 병사가 사실은 이라크 그러니까 그쪽 이슬람에 개종해가지고 이제 귀한 용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만날 때 자살폭탄 테러를 스스로 하려고 그런 랜고 혹시 그런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얘가 너무 오랫동안 실종됐으니까 얘를 계속 주시하는 CIA 여자 첫 번 얘기인데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멋있는 드라마고 엄청나게 훌륭한 드라마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그대로 이거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든 논의의 전제는 예술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성이 없으면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드렸던 말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술성이 많이 없잖아요 그 설광화가 그러면 난파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술을 쓸 필요가 없다 펼 때 그런 거야 난파 감첩이라는 거 그런 디테일한 요소를 들어서 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기술을 쓰려고 하는 건데 이 대표가 또 극딜하려고 기술을 쓰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술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묻으면 돼요 그렇죠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품성이 없으면 그냥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아무것도 못 나오는 시대가 아닌가 홈랜드를 최근에 또 다시 보고 있는데 뭔가 그립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또 푸코화, 설광화, 난파간첩, 재밌는 한 주, 흥미로운 한 주였습니다 역사는 항상 극으로 가면 또다시 극으로 가기 때문에 또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생각보다 배포가 커요 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까 근데 중국인 정도는 아니죠 중국 대륙에 계신 한국 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한국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분도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그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게요 사고의 깊이가 다르구나라는 본인의 아버지를 팔아먹은 게 본인의 삼촌인가 가족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고 영웅 세상에 영웅이 있으면 그런 악역을 맞는 사람들 있죠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정말 그 깊이가 사람이 그릇이 다르네요 네 온갖 거를 다 보신 분 느낌이 난다는 거죠 네 반도인들 반도인으로서 반성하고요 지금 같으면 살인귀였던 제가 좋아하는 바람의 검심은 나올 수 없겠죠 사람 썰던 놈이 개그하는 건 이상해 이러면서 그런 시대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또 한 주를 또 잠깐 얘기를 했고 예정대로 과연 마지막일 것인가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기업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게 현대 재벌의 어떤 모체가 됐다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몰빵해줬다 그렇죠 몰빵을 해줬다 몰빵은 아니지만 외부 몇몇에게 몰빵해줬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분할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제 그렇죠 불화를 해줬다 요게 중요한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거기를 직접 운영하던 사람들한테 줬다는 게 사실 제일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승만 정부가 뭐 좀 부정부패를 하긴 했어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생각은 없지는 않았다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기업을 경영을 해본 사람이 갖는 게 낫지 요 정도까지는 됐다는 거죠 요 사람들이 뜬금없이 사촌 불러다가 너 이거 주고 이러진 않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 그러면 사이사이에 아 그렇죠 이렇게 껴아놨다 오고 가는 우리 정 속에 그렇구나 정을 당대에 사실 이름난 자본가들이었던 이제 뭐 설경동 백낙승 뭐 김성곤 박두병 뭐 김종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불화받아서 한 사람들이고 저는 이분이 재밌었어요 동양맥주인데 박두병인 거예요 두병만 한 벽 안 돼 두병 이런 느낌이랑 이게 웃기죠 그분 둘은 진짜 유명한 설경동 씨와 박두병 씨는 정말 유명하신 대기업가시잖아요 이분들도 굉장히 큰 분들이죠 큰 분들이죠 이분들 전기들이 다 있어요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사실 한번 방송을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업가 열정 뭐 이런 그럼 또 저기 그거 그 뭐야 그거 그때 저기 유인촌 씨가 했던 그런 논란 나온다니까요 아 그래요 유인촌 씨가 이명박 씨 옛날에 그거 영웅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영웅시대인가 야망의 야망의 세월인가 야망의 세월 이런 류의 인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당분간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업사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경혜시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장사치들 뭐 이런 거지 그렇죠 뭐 항상 정치 논리가 재버리면 뭐해 장사치들 뭐 이런 그래 봐야 장사치지 뭐 이승만한테 구걸해가지고 돈 벌면 룸사롱이나 가꿨지 와 그거 니네 능력이야 근데는 요정입니다 그래 요정이나 가꿨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속사업체를 잘 운영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재벌 어떤 기업 집단을 만든 사람들이고 이제 이항구라든지 정재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화받은 업체를 또 인수를 해요 그걸 또 인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인수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경영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수는 하지만 거기 원래 소유주한테 경영을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속 기업체들을 이어받아서 자기 어떤 재벌 그룹을 형성하는 대기업 집단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모기업 역할을 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승만 정부가 이제 이런 새로운 자본가를 욕성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전 지주계급을 없애 없애기 위해서 이걸 없애야 사실은 이제 자기 기반이 또 생기잖아요 자본가들이 자본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상품 생산을 그렇게 막 잘한 건 또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엄밀한 의미에 우리가 산업자본가라고 하기 보다는 연구자들은 정치적 자본가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사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 내부 노동자라든지 뭐 자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치인 입장에서 사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정치 국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경영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장문석 교수의 피아트와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아트는 그 기업? 네 기업입니다 아시는군요 자동차? 네 이탈리아 기업이죠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굉장히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 이탈리아 내에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자본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설명하지만 독점 기업인 거죠 굉장히 큰 그런데 이 기업이 전시에 협력을 엄청 합니다 파시즘에 무솔리니하고도 굉장히 친밀했고 소위 말해 당시 연합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기업인 거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은 이탈리아 빨치산 그런 거를 후원한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피아트가 무솔리니하고 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무솔리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요 국가의 목적과 기업체의 목적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꿀꿀라고 해서 꿀치만 그런 거죠 내가 돈 벌려고 그러지 내가 뭘 무슨 너한테 뭘 이런 게 있는 저는 그냥 장사치니까요 이쪽도 후려치시네 너무 기업가들의 이쪽은 방송으로 후려치고 이쪽은 기업가로 후려치고 문 선생님 잠깐 정정해주세요 저는 후려친 적이 없습니다 방송을 정정해주세요 야짜보는 거죠 야짜보는 거죠 정정해주세요 야짜보지 않았습니다 말리셨는데 지금 결론까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뭐야 또 나만 후려친 거야 야짜보 보시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피아트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부터는 이탈리아 내에서 반파시즘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빨치산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주 훌륭하게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중성을 가지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우리 옛날에 인촌 김성수 씨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인촌 김성수 씨는 민족주의로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걸 해준 게 무엇 때문에요 장사치의 마음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는 그런 거 장사치의 마음 이쪽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다 물을 댄다 아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온전히 이쪽에만 협력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회에 아 사회에 사람들한테 나는 기업가지만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뭘 하는 기업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스위스 중립국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오히려 파시즘이 피아트라는 기업체를 이용한 게 아니라 피아트가 파시즘이라는 어떤 민족국가 파시즘이 지배하는 민족국가를 이용해서 자기 경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타고난 장사치네요 장사치네요 타고난 얘기 타고난 기업가 기업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랍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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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가 이 산업공상 이거 이러니까 경영도 인도 무시하고 그렇죠 자영업 쉽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아니 뭐 안 되면 장사나 하지 뭐 그리고 막 회장님 나와도 그게 니까짓 게 뭔데 거의 뭐 이러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뭐 존경하라는 건 아닌데 무슨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평판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전후에 이제 공산당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한때는 그쪽에 좀 많이 후원을 하다가 또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연합국이라는 그쪽하고도 또 이렇게 잘 되게 사회 정세를 면밀하게 살펴네요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가들한테는 그런 것조차도 경영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회장님도 가셔서 이렇게 안락마 저거 두 개로 만들 거 세 개 그렇죠 저거 하나가 돈이 얼마냐면요 그렇죠 얼마냐면요 그렇죠 세 개 만든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근데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어쨌든 기업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당시에는 뭐 생산 자체가 국가에 달려있다 보니까 아주 뭐 그런 경영을 할 만한 그럴 때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독자적으로 이제 해외시장과 연결돼서 뭘 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은 그걸 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것도 새로운 자본가들이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국가에 종속된 형태로 자본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지주계급은 이미 집권하자마자 농지기업으로 박살냈고 박살내고 있었고 그래서 지주세력은 이제 또 대통령 직선제 부산정치 파동 이런 걸로 이제 좀 새로 약화시키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속재산이 첫 번째 지대를 창출하는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원조물자의 배정 이것도 아주 훌륭하고 이게 특히 앞서 창출한 자본가가 기급을 통제할 때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죠 너네가 뭔가 생산하고자 할 때 물건을 팔고자 할 때 내가 이걸 배정해야 안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한국은 기업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게 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도장 받으러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도장을 받는다니요 관청에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쫓아가 봤는데 몇 번 쫓아가 보면 우리가 말단 직원이라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도장을 안 찍으면 뭐 과장님이고 뭐고 소용이 없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거 보면 역시 국가가 강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저는 자본가가 제일 나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뭐 그 자본가조차 국가의 통제에 있더라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나도 아무튼 당시 미국의 나름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하지만 미국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제가 옛날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준 돈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지원한 거 아프리카에 전체 한 것보다도 많고 좀 뻔뻔한 사람 입장에서 또 한마디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아 뭔 소리야 이래서 한국인들은 그리고 그렇게 원조로 해놨더니 원조 받았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아유 그 정도는 그러니까 굳이 좀 시원님은 뭘 받았으니 기부앤테이크 이렇게 아니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거지 아니 내 말은 그런 거지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주겠다 이런 제가 성정이 좋아서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 류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아니 뭐 내가 달래 아 좀 뭐 좀 받게 떼는데 좀 어려워서 당황스럽네 뭐 좀 줄만하니까 주는 거지 뭐 좀 받게 떼는데 뭐 왜 이래요 뭐 내가 내가 뭐 더러워 뭐 이러세요 다 줄만해서 줘놓고는 말이야 당시에 한국보다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영국이었나 뭐 어디 그거 있고 우리가 3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인당으로 치면 우리 1이 아니에요? 1이 아니에요 섭섭하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또 이거 또 쫙 오르네 뒷목이 아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 역시 유태인 놈들 이거 안 되겠어 우리 돈 되게 유태인이 우리랑 역사 접점이 없어서 한국으로는 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집요하게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 뭐야 유태인이 사실 우리랑 역사에 접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중국 미워하듯이 안 미워하는데 지금 드디어 생겼네 나 이제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 우리한테 줄 돈이 글로 갔었어 엄청 많이 들어갔죠 대만도 우리보다 적게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국이 당시 군사원조 그리고 경제원조 이런 거 합치면 1906년대까지 어마어마하죠 하긴 근데 이스라엘은 없던 국가가 생긴 거니까 아 뭐 근데 사실 우리도 무주공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무주공산인 것 같아요 당시 소련이 제3세기에 투자했던 비용이 258억 달러인가 그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79년까지 총기간이? 네 총기간이 합쳐서 45년부터 아마 그때까지 보다 안 맞네요 안 맞죠 생각나요 그거 한국이 동기간에 아마 들어간 게 120억인가 120억 달러인가 한국만 한국만 아마 그 정도니까 그래서 또 미국의 위대함을 느끼네요 아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소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련 때문에 냉전이 나타났다는 건 조금 동행해가 어려운 게 그런 지점인 거예요 이게 너무 미국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인의 착각? 왜냐하면 미국인 진짜 솔직히 그때 스포츠 이런 데 보면 진짜 기를 쓰고 그렇죠 소련이 이기겠다 우리가 한일 전하듯이 소련만은 해야 된다 해서 뭐 그게 우주경쟁하고 우주경쟁 농구 각 스포츠 올림픽에서 각 스포츠 분야마다 막 그 얘기들이 많아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미국 그러니까 왜 옛날에 스포크니트 인공위성 썼을 때도 미국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소련 경제에 대한 저런 기술력으로 추산해보건대 우리 거에 대입시켜서 추산해보면 쟤네는 지금 우리 경제력이 두 배다 거기 쏟은 줄 몰라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하긴 그건 맞네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냉전의 핵심이 핵이었잖아요 지금 북한처럼 없어도 한 발이면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슬픈 얘기했네 갑자기 아무튼 한국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1960년까지 미국과 유엔에 의해 제공됐던 어떤 대한원조가 한국에 투자된 원조 금액의 총액이 29억 3,600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사실 전후보구를 위해서 쓰인 원조액은 18억 6,700만 달러요 전체 한 63% 정도가 원조 전후보구를 위해서 쓰인 거죠 이게 당시 한국 GMP의 약 8% 총수입의 약 75% 총수입의 75% 네 그리고 총 고정 자본 형성에 자본에 공장 세우고 이런 거 들어간 거에 한 80% 거의 대부분이죠 나라를 지어줬네요 지어준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잠깐만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같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해 준 거 한국전쟁으로 다 없어졌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다시 일본이 또 빨아먹었다 그런 거 이게 근데 이때 원조했던 미국의 그런 것들이요 대부분 일본이 만들어놓은 공장이나 이런 기계나 이런 거 수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한국이 미국식으로 기계체제가 바뀌는 건 나중에 7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부터지 60년대까지는 사실상 일본식 기업 어떤 기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갑니다 그건 조금 다른 건데 아무튼 이런 돈으로 대외무역수지 어떤 적자의 대부분을 메운 거죠 이 원조로 이게 뭐 아직 이치기는 보다 훨씬 뒤긴 하지만요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 라이징하고 영자전쟁 시대 나올 때 60년대 영화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렇게 바보들의 행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복구가 안 된 건물 짓고 있는 서울시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내에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가 안 된 건물 아직 폐허인 채 그런 게 시대가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역시 아직까지 저런 저 정도였구나 그냥 시대가 약간 그런 기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원조에 의한 수입이 전체 1952년부터 60년까지 총 수입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의 전부죠 이게 퍼센트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왜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짓잖아요 공장 짓고 뭐 짓고 짓는 손이 미국 미국 손인 거야 내 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여기 싹 이름을 뭘로 할 것 같이 왜 게임이 뭐가 짓잖아요 음 대한민국 이렇게 써주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나라 책 이름도 미국 분께서 쓰신 저자력 하면 그런데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이유를 보면 그것도 기가 막힌다 아무튼 그건 다른 일이 나중에 좀 해야 되니까 바쁘죠 최종이 최종 안 하시려면 당시 이제 군사원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미국이 한국에 원조한 돈은 연평균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연평균 이게 진짜 우리 계속 단위가 달러잖아요 그렇죠 원이 아니라 그 이 당시에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쏟아 부었던 거죠 한국에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 국무부나 이런 데 보면은 한국을 악몽이라고 표현합니다 돈 빨아들이는 기계다 그걸 이승만이 다 착취해 혼자서 뒷주머니에 그리고 그다음엔 박정희가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이 이 나쁜 놈들이 이 나쁜 놈들이 그냥 근데 뭐 그렇진 않다는 게 미국 정부는 이제 이 돈을 자기가 드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 옛날부터 미국이 그러니까 캐논 때부터 일본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공업화를 해서 한국도 좀 뒷받침해주고 저 동남아도 좀 케어를 해주고 지금도 그렇게 굴러가죠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미국이 요구를 하는 게 이미 전전부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가 마르크스 강좌에서 이제 세력균형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이게 계속 이승만 정부한테 그걸 계속 강요를 하거든요 너네 빨리 미국 일본하고 동맹이나 외교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심지어 이제 원조물자를 줄 때요 미국이 그냥 소비재만 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너네 필요한 거 있어? 일본한테 사 아 맞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일본한테 사 우리 안 줄 거야 우리나라를 그렇게 개발해서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기반이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안 하고 그냥 후진국 소비된 후진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제하고 소비제 비율을 이승만 정부는 7대 3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전후 복구를 해야 되니까 생산제를 많이 기계를 많이 달라 7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3대 7로 줍니다 이것도 약간 연목인 게 아닌가 7대 3을 요구 3대 7 약간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소비제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미국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다니 역시 조선인은 참지 않기 조선인은 진짜 짜릿해 짜릿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미국이 일본이 이렇게 회방을 놔도 우린 일어난다 회방만 안 났으면 어떤 나라가 됐겠어요 왜 이래요? 대통령이 뒷주머니를 차도 일어난다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제 보충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제에 이제 전후 복구 자금을 계속 빼돌리려고 노력 빼돌린다 이제 전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그러니까 이게 나 저보고 아까 짜보 본다 아니 이게 진짜 본심이 나왔잖아 방금 죄송합니다 바꾼 다둬도 전용이래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애국자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 미국의 모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이 투자된 곳에 기업체의 주식의 50% 이상을 자유당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돈을 빼가지고 기업체에다 투자를 했는데 거길 보니까 소유주가 누구지? 자유당이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했을까요? 정치 자금을 만들었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제 자유당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꼭 먹고 알먹고 꼭 먹고 알먹고 그러니까 요거만 줄였어도 사실 한국이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조 달러나 좀 원자재 물자 분배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큰 특혜였지만 거기 하나만 한 번만 질문하고 아 근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도 결국은 약간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결단과 뭐 약간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거 아니면은 의회제라든가 내각제 뭐 약간 이런 거고 또 좀 따로 우회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니까 그게 약간 뭐랄까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따로 정치 자금을 챙긴다라는 게 그게 정도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사실 한국이 당장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독재나 이런 권위주의적인 게 유효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이 정치를 자금을 기부를 한다는 것도 어쨌든 다른 나라에도 있는 문화니까 그럼요 그럼 제도라든가 뭔가 이런 정착이 좀 안 된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게 왜냐하면 들으시다가 역시 이놈들 결국은 자기 약간 이렇게 또 들으실까 봐 아니 뭐 사람이 어떻게 공익으로만 사겠습니까 꽁 먹고 알 먹고 말 그대로 꽁 먹고 알 먹고가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렇게 투쟁을 했겠죠 미국을 상대로 돈 내놔라 7대 3이라는데 왜 돈 내놔 지금 저기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대충 자금을 통해서 이제 또 융자를 돈을 대출을 해줬거든요 미국으로 또 원조를 받은 것 같고 돈 놀이를 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 진짜 돈이 됐죠 꿀이다 꿀이죠 소위 말해 요즘 말로 개꿀이다 돈 넣고 돈 먹기라 그렇죠 당시 일반 사채가 연평균 금리가 이제 48%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40% 후진국 치고 네 뭐 그 정도는 뭐 복지국가죠 복지국가죠 그리고 일반 은행의 대출금리 최고가 이제 연 18.25%였는데 이거를 이제 10% 아니면 3%로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 받은 다음에 은행이 늦거나 사채 돌리면은 바로 그냥 뭐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박정희가 보고 그렇죠 돈 있잖아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해서 이제 화폐 기억을 했는데 나온 게 없다 그런 슬픈 얘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특히 요거도 이제 여기도 역시 자유당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굳이 기업가들 줄 필요 있나 우리가 돈 놀이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지 회사 바지 회사 페이퍼 회사 네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빼는 이용 이런 것들을 좀 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금융을 왜곡하기 시작한 게 마지막 네 이 세 번째 금융 이거를 이제 제도 자체를 이용해서 하기 시작한 환율을 조작해서 아예 심각한 거죠 당시 이제 금융 제도하고 환율 제도를 보면은 이슬만 정부는 이제 300산업으로 대표는 어떤 소비재 산업이나 비료 시멘트 뭐 환율이 이런 이제 일부의 생산제 산업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전후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을 자기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사실 장악했다는 말이 좀 그 말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미국이 이미 시작할 때 다 줬는데 미국은 종이 모든 은행이고 뭐고 다 기업 이제 기속재산의 형태로 정말한테 줬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고 있다는 말은 조금 당시에 그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공무원이었다 공무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공기업이었다 뭐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뭘 한다 그랬을 때 뭐 별 저항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국가 정책에 따라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채시장이 당시에 이제 연 48%에서 최대로 치면 120%까지 갔는데 이때 이제 우리 승만 정부가 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를 연 20%를 못 넘게 제한을 걸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시중금리 그러니까 사채금리하고 일반금리하고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또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그런 거 분배를 해주면서 거기다 이제 장기 대출은 사실 더 낮아요 거기는 뭐 3% 15% 그러니까 오래오래 빌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 기한이 길게 해서 빌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갑자기 아 이 이후에 한 40년 뒤에 IMF의 어떤 그 전조가 맞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심지어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2%였기 때문에 금리 이자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였던 거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본가 입장에서 사실 레버러지를 당길 수 있을 때 그렇죠 당겨서라도 당겨야죠 당겨서 그 대경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키워야 되는 거는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뭔가 뭐라 그러지 흔히 말하면 이 지랄을 하니까 왜 하니 귀가 왔지라는 느낌으로 왜 지랄하니 그 지랄이 왔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조금 좀 편협하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윤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건 막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도친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로 나도 한 번만 대부를 얻게 해주셔 그럼 이제 자유당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 줄래 그렇죠 입찰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와이로라고 하죠 와이로 오랜만에 이 시기의 언어가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대창출의 계기를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제도도 사실 지대창출의 계기가 있었는데 이승환 정부는 이제 특히 이제 환율을 좀 낮게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이제 수출을 많이 시키려고 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당시 환율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거 다 빼고 말하면 이제 환율을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환율 정책을 쓰다 보니까 외환 프라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달러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 차이가 커지는 거죠 내가 달러를 받아서 시중에 팔아버리면은 이런 게 흔히 말하면 환칙인가요 그렇죠 환칙이죠 환칙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를 이제 김남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은 정부의 소비물자 판매 가격 그러니까 환율이죠 그거를 100으로 봤을 때 정부가 이제 불화할 때 물자를 분배할 때는 100으로 봤을 때 실소유자용 판매 가격은 125 그리고 상업용 판매 가격은 148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에서 진짜 팔리던 거를 치면은 237인 거죠 그러니까 2.3배를 그냥 앉아서 먹는 겁니다 100만 받기만 하면은 237로 팔 수 있는 거예요 땅 찍고 헤엄치기네요 그래서 땅 찍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 원정원적 분배 받기면 무조건 2배를 먹는 겁니다 최소 그러니까 요게 뒤에서 이제 건중 침묵하고 연결되는 거죠 요거를 그럼 입찰받는 걸 어떻게 할까 그렇죠 우리만 입찰받아야겠는데 그렇죠 우리만 받으면 된다 거기서 이제 주먹들이 들어가는 거죠 오랜만에 나오네요 이제 김남영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실 이 당시에 정부 주도로 발생했던 지대 그러니까 초과 이윤의 규모가 전체 GDP의 약 10%에서 15%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가가 지대를 창출해서 분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국가의 의도에 맞게 은행 환율 제도로만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당시 이걸 이 분배를 둘러서 굉장히 많은 정치가들이나 관료나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이전 투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게 이제 사업가들에 대한 부정부패 이런 걸로 됐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지대를 나눠줄 수 있는 국가가 자본가들 위에 서게 됐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미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도 없어졌고 저 이승만 정부 초기를 거치면서 지주도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국가에 종속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미 사회 주체 세력이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민 빼고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가 종속됐다는 건 사실상 국가에 도전할 세력은 없다 이 당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주계급이 어떻게 분쇄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농지개혁법으로 명확하게 됐죠 1945년 말에 65% 정도가 소작지였는데 이미 1951년 말에 8.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지주계급은 여기서 이미 끝났고 물론 이거를 이제 사례 연구라서요 이 사례가 이거를 전체로 확대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리게 있는데 어쨌든 소작지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걸로 대강의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유상분배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이 지주들이 그럼 자본가가 됐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원래 정부 정책이 그걸 지향했느냐 사실 모릅니다 아니 그건 모른다라기보다는 되면 좋고죠 그렇죠 되면 좋고죠 이게 아까도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아무한테나 나눴어 나랑 진짜 원래 이 시대 언어로 제가 계속 쓰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살았었기 때문에 아삼육이던 사람들과 돈을 나눴어 근데 걔들이 이제 재벌을 시키려고 했던 거야 라면 모르겠는데 나름 어쨌든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좋다라는 거는 그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주한테도 결국은 뭔가를 이렇게 했다라는 건 경영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어쨌든 간에 뭔가 재생이 있는 건데 없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사실 인식이 거기엔 들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딱히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죠 아니 근데 도와줄 사람이나 있나요 그걸 누가 아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때 이때 뭐 경영하기라는 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가증권이라는 거는 초기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켰다는 거 말고는 별다른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가증권에 따라서 기업체를 불화를 해줘요 나중에 그걸로 이제 돈을 대신 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럼 내가 토지를 팔아서 받은 이 지주들이 그럼 그 지가증권을 갖고 기업체를 샀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윤수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약 2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600석 이상의 당시 대지주들 이 사람들조차도 2천 명 중에서 대지주가 자본가로 변환된 사례가 사실은 34명밖에 안 됩니다 2천 명 중에 34명 이거는 사실 거의 몰락했다는 증표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본가로 된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당시 1950년대에 이제 국내 기업 57개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봐 이 사람들 전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서대진 교수 연구인데 그 기업가들의 전기를요? 네. 57개 국내 57개 기업의 기업가들 경영자들의 이력을 조사해본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인가? 여기서 지주 출신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주였던 사람 중에 저게 된 사람이 기업가가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땅 이렇게 땅이 많아서 거기서 소작을 받던 사람이 기업가가 된다는 경영인이 된다는 거는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왜요? 또 후려치시오 왜요?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후려쳐요? 예의 없이 왜요? 저는 작가님을 존중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마름이 무섭지 지주는 사실 그러니까 지주라는 것의 직업적 특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건물주 같은 거죠 그렇죠 건물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특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 누누이 얘기했던 그거니까 네가 뭘 생산하냐라는 그 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저거 그 생산을 아무것도 못해본 개라는 그 욕이 바로 이들의 특성에서 드러나서 이들이 자생력이 없는 지점의 한계를 노출시킨 것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국가 이 국가에 어떻게 기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사적폭력들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 이제 대한청년단인이 이제 족총계와 함께 쓸러나갔죠 이제 이범석 씨와 함께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안녕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자유당은 이승만 이범석 체제에서 이승만의 독주 체제로 이제 재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적폭력들도 정치라는 주박에 잡혀있다가 풀려난 겁니다 더 이상 이승만이 내가 견뎌할 사람이 없어요 굳이 사적폭력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놔줍니다 이쪽이 물론 뭐 놔준다는 말이 없긴 놓지 않죠 이제 잠깐 풀어준 거죠 너네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사적폭력들이 이제 풀려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안병직 선생 옛날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에 항시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실업자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항시적으로 100만 명이 실업자면 사실 이 당시 인구 3천만 뭐 그 정도였는데 굉장히 타격이 크죠 세상에 대단합니다 근데 한국전쟁이라는 게 참 그러네요 여기서 갑자기 한국 제가 지금 한국전쟁 존재를 잊고 있다가 계속 뭐가 좀 받고 지금 뭐가 라이징하네 이러고다가 갑자기 한국전쟁 진짜 저 지금 잠깐 문세님 서사에서 한국전쟁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요 한국전쟁 하면 다뤄야 될 따로 다뤄야 될 어이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기껏 돈을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어떤 전지적 누구 시점이었냐면 이승만 시점이요 아니요 미국 시점 아 미국 시점 돈을 이렇게 줬는데 이거 뭐야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고 살 게 없던가 노력의 자국 최고로 이제 건중 침묵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자기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건중이 이게 뭐 건설은 건설한다는 거고 중은 뭔가요?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야 하는 그 중간에 침묵을 다진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이거 일식조어네요 뭐 약간 모임 같은 거죠 우리 이 뜻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어쨌든 건중 침묵회는 이제 한국전쟁 직후인 1935년에 이제 한국을 떠나는 미군들이 군수물자리를 막 남겨요 이거를 이제 경쟁이철 형식으로 시중에 불화했는데요 이거 이제 김두한 종로파가 여기에 개입하면서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김두한의 종로파가 사실 이 건중 침묵회를 주도했던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단체가 이제 당시에 300명 정도의 어떤 상인들을 회원으로 만들었는데요 종로일 때 모든 상인들을 다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물건을 따와서 다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시키는 거죠 재입찰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중간 이제 좋게 말해서 유통마진을 유통마진을 이제 우리 폭력자들께서 냠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인한테 전가되고 상인도 손해나 안 보겠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김두한이 이제 이 내부에 건중 침묵회 내부에 감찰부라는 조직을 또 떨어만들어요 신목현의 감찰부라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행동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감찰부의 역할이라는 게 경쟁 입찰 자리에서 폭력으로 비회원들을 막아요 경쟁 입찰이 아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너네 못 들어와 비경쟁 입찰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막고 그럼 이제 입찰 방법과 조건을 미리 정한 다음에 이제 회원들 사이에서 이제 입찰을 시키는 거죠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수물차를 싸게 입찰하고 여기서 이제 받은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얘네가 입찰받을 때 100이라고 치면 시중 물가는 200이 넘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마진들을 다 떼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더 웃긴 게 상인들이 그럼 불화를 받잖아요 이거를 상인들이 다시 비회원들한테 또 파는 거예요 또 입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싸게 떼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입찰에 입찰에 입찰을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커지는 거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많으면 마지막에 소비자과는 비싸지니까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불티나게 팔렸대요 뭐가 너무 없으니까 뭐 없어가지고 그냥 내놓기만 하면 팔렸다고 당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부가 이 당시에 최대 2배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찰가의 한 4배 정도를 이제 판 거죠 그러한 차액을 남기면서 물건을 팔았고 이제 차액의 한 80% 정도가 이제 당시에 권력기가 이거 입찰에 넣어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군특무대 헌병 총사령부 이제 치안군 이제 상위군인들이 또 모여서 만든 게 있어요 이 당시에는 또 상위군인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치 뭐 지금도 무섭습니다 뭐 지금도 무섭지만 이제 그런 분들 모임이 어떤 정양원이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등이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이게 입찰받은 게 미군의 군수물자다 보니까 군대 쪽에 개입해서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폭력 쓰는 걸 막아준 거죠 눈 감아주는 거죠 나머지 20%가 이제 서울 폭력 조직들의 어떤 세력 비율에 따라서 나눠먹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약간 주식회사 같은 거죠 저는 이 퍼센테일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 비율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게 20%밖에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이것만을 먹고 살 수 있게 그것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럼 80%를 먹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정치 자금으로 이제 그렇죠 당시에 옛날에 고무신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상권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유지광이 폭력 주식회사라고 명령해 이렇게 배우신 분이라 참 적절한 용어 네 배당금 받아먹는 실제로 배당금 받아먹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래서 이 건중 침묵회가 이제 당연히 그러면 서울 지역의 폭력배들만 그걸 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폭력배들도 막 와가지고 너네 이제 빠지지 우리가 할래 우리가 할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 그럼 너도 참여해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 배당이 점점 50%까지 상승하겠대요 그러니까 80%를 처음에 국가 권력한테 맞췄는데 나중에는 그게 50%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한 뭐 이제 입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 자체는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비율이 바뀌어도 금액 자체는 크게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하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 폭력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 배당금은 사실 그러니까 A조직하고 B조직하고 싸운다 그래서 둘 다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A조직하고 B조직하고 싸워도 둘 다 가진 지분만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중 친목회는 따로 이제 존재해가지고 약간 우리로 치면은 약간 뭐라고 하죠 복지단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재산의 공동재산 관리인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험 약간 일종의 보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거 이게 이제 두 자금줄이 사실 둘 다 상인들한테 뺏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네요 그렇죠 이 건중 친목회 고문에는 김두한 초대회장에는 김대훈 감찰부장에는 이제 김두한의 부하였던 김관철 그리고 차장에는 이제 김관철의 고향 후배이면서 또 서청내에서 또 대동강 동지회 학생부장을 역임했던 홍영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는데 이제 기억해 두실 거는 개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파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건중 친목회에서는 공존하고 있었다 왜냐면 그래야 지분을 받으니까 배당금을 받으니까 굳이 뭐 배당금 때문에 싸울 게 뭐 나 배당 안 받아 개 있으면 배당 안 받아 하고 갈 건 없는 거죠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아프리카나 세렌게티의 호수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선 사자와 술록이나 영양들이 다 같이 물먹잖아요 거기선 안 싸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두한이 이제 여기 이제 고문으로 있다가 1945년에 1954년에 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으로 탈퇴합니다 점점 거리를 두는데 이제 고문 정도로만 지휘를 놓고 그냥 이름만 올리는 그 정도 하려는데 뭐 자료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그것까지 털어냈다라는 쪽도 있는데 저는 털어냈다는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은가 받다가 털어냈겠죠 뭐 그렇죠 뭐 받다가 털어냈 이제 차장이었던 홍영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홍영철이 이제 이 사람도 지금은 연세대학 역시 연대인가요 그럼요 그렇죠 연대자 고대 한 번도 안 나왔다 김호흥님에 이어서 그렇죠 2대0 연대 이미지가 이제 연희대학 정액과 4학년을 중퇴했던 나름의 엘리트예요 굉장히 배운 사람인데 이제 앞서 야당이 이제 이승만이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니까 저항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제 깡패들한테 두툴이 맞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나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깊게 개입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명동 쪽에서 이제 폭력 집단의 어떤 보수로 활약을 하다가 권중 침묵회 차장으로 임명이 됐고 김두한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공백을 이제 자기가 좀 채우기 시작하면서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감찰 부장으로 점점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중회 2대 회장에는 공복을 한 사람이 있고 3대 회장에는 이제 민중자결단 대장이면서 이제 부산 정치 파동 당시에 백걸당과 따빼대를 이끌던 윤재관이 또 임명돼요 이러면서 이제 대충 이어지다가 4대 회장으로 이 홍영철이 등극을 하는 거죠 이때 이 홍영철이 권중회라는 이름을 대한실험협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옛날 건달과 깡패로 오는 백년 다큐에 나왔던 그 대한실험협회입니다 이 홍영철이 이끄는 대한실험협회가 이제 이 홍영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뭔가 되게 건실한 그런 데 같잖아요 이름이 뭐 사업가 같죠 약간 이 홍영철이 이끄는 대한실험협회 뭔가 이름이 건실한 기업가 같은 이름 아무튼 되게 특이하게 또 이화룡이나 백순선 같은 명동파 계열뿐만 아니라 이정재나 뭐 이런 동대문파도 다 데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 다 주를 댈 수 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돈도 똑같이 줍니다 이 돈 때문에 나중에 또 사단이 터지는데요 그건 이제 뒤로 이 홍영철이 이제 권중회 회장이 됐을 때 이제 당시 굉장히 그 유명한 특무대 김창룡 이 사람도 나중에 암살당하죠 이 김창룡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대가를 10%를 김창룡한테 줬다 그래요 큰 돈이죠 나름대로 이제 그러던 게 이제 3개월 뒤 이제 대한실험협회가 설립한 지 3개월 뒤에 이제 김창룡이 암살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보호해 준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른 폭력단체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네만 그거 하냐 대한실험협회 너네만 하냐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동대문파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유지강이 이끄는 동대문파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권중회를 좀 막아주기 시작하니까 홍영철이 내 돈을 지켜주는 사람 이쪽으로 살짝 이제 동대문파로 이렇게 살짝 좀 가는 거죠 그다음에 명동파하고 좀 사이가 좀 어색어색해지는 그렇죠. 동대문파를 자꾸 지지해 주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홍영철이 이끄는 대한실험협회는 담합 입찰을 계속해서 주도해요 어쨌든 이승만 정부 말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담합 입찰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익금을 동대문파와 명동파 모두한테 지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깡패 조직들이 활약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국가 개입해 있고 이런 게 되게 웃긴 거죠 사실 한청이 해체된 다음부터 이제 권중친목회로 새롭게 조직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폭력 조직들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완전히 정치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으로 정치 집단의 하부 조직으로 기능한다는 애들이 이제는 완전히 나름의 독자성을 지닌 자율성을 조금씩 조금씩 획득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두한처럼 완전히 그냥 손 털고 나가는 사람 아니면 이제 명동파처럼 나는 깡패진 말하겠다 진짜 건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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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임무에 맞게 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중간에서 이정재처럼 나는 좀 돈도 모아야 되지만 정치적 포부도 있고 그렇죠. 정치적 포부도 좀 있으니까 내가 좀 투자를 해야겠다 경기도 이천이 기반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그 동대문파죠 왜냐하면 김두한은 뭐 나갔으니까 눈 내고 사실 명동파는 본래적인 의미의 깡패 조직이니까 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동대문파의 성격을 뭘로 볼 것이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 어쨌든 건중 친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깡패 조직 연합체로부터 사업 자금을 계속 받으면서 나름 독자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 이거를 도대체 뭘로 봐야 될 것인가 예전에는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이제 정치권력 자체로도 주체가 되려고 했던 곳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이기분과 이정재 그리고 이제 깡패들의 몰라 이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정재라는 인물은 그 다큐 mbc에서 제작한 생각보다 정치적인 야심이 좀 크고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한 그냥 그냥 깡패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권력의 근데 저는 그게 웃겼어요 너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주공산인 시절이어서 그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이 사람한테는 경영이 하나이지 않았을까 사업이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깡패로 비록 시작을 했지만 그런 정당 하부 조직 혹은 그런 어떤 뭐랄까 국가와 결탁하면서 나름대로 돈을 축적을 한 거잖아요 뭐 그거의 비율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진짜 대기업 회장을 한번 해보는 그런 걸로 생각한 게 아닐까 근데 또 정신으로 나선 선례가 있잖아요 김두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김두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김두환을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롤모델로 그렇죠 롤모델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이정재가 그럼 왜 깡패 조직을 못 낳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정재한테는 사실 김두환은 그 대항청년단 좀 얘기를 생략한 것도 있는데 이미 대항청년단 반도 의원대부터 시작해서 반도 의원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김자진의 아들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정치적인 자산 사람들 대중을 상대로 뭔가 자기를 동원하기 좋죠 그렇죠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이정재는 사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재가 사실 이 당시 제일 고민했던 것도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연줄 그러니까 이기붕을 이 사람이 나중에 이기붕을 택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이 자유당 내에서 일정한 지위로 올려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거든요 유일한 라인 그렇죠 일종의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도 있고 나름 깡패 조직하면서 나발이 관리한 경험도 있고 사실 나발이 관리하는 거하고 지역구 관리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직 국회의원을 한번 모셔보고 싶군요 깡패 출시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니 뭐 국회의원이면 다 만나 바깥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있을 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죠 사실 맞죠 지역구라는 게 결국 거기에 있는 상인들 지역사람들의 민원과 그런 것들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거니까 그걸 폭력적으로 하느냐 표심 때문에 굽싱굽싱 거리느냐 그 차이 정도겠죠 그리고 당시에 정치상황이라는 게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인들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저건 뭔데 나도 하겠네라는 그런 거 그런데 제가 느낌이 뭐가 좀 달랐냐면 김두환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 김두환의 정치적인 변화는 일종의 세탁 일제는 나도 이제 좀 음지에서 양지로 가고 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명망 있는 사람들의 직업 중에 정치가가 있을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제가 이정재에게 약간 기이하게 느꼈던 건 이정재는 약간 제가 느끼기엔 대권을 꿈꿨다라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조금 김두환과 좀 달랐다는 기분 김두환은 정말로 양지로 나가서 자신의 원래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그런 걸로 약간 김두환에서 대권이라는 냄새는 잘 안 나거든요 아 그렇죠 김두환은 대권 느낌이 안 나죠 네 근데 이정재에게 대권의 냄새가 나요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였는지가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약간 미스... 저는 또 보다 보니까 이건 미스테리인데 왜냐면은 그런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주식으로 돈 번 사람 펀드에도 손 대고 하지만 그러다가 그래도 왜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왜 저 뭐 얼리 선물 옵션 뭐 이런 거 많다면 뭐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요언하잖아요 우리 개미들은 그게 뭐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배짱 앨런 머스크 정도 같은 애들이 보는 뷰 정도까지의 내가 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한번 이게 막 마음을 먹어봤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애들이 좀 많았으면 제가 이제 그냥 흔히 말하면 예상하시는데 무주공산이니까 이놈 저놈 다 이당 세우고 저당 세우고 왜 어 서울시장 왜 15개 15명이나 돼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돌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렇다고 이정재가 뭐 유난히 아까 연희전문대출 뭐 이런 것처럼 유난히 학식이 많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닌데 물론 그냥 가장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다 가 보면 되겠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기 파운데이션 안에서 그 포인트 안에서 사고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쭉 지나갔는데 왜 이정재에만 김두한조차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했을까 라는 생각이 그게 미스터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주공산이다? 꼭 무주공산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서 어쨌든 사적 폭력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어떻게 김두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쫓아갔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어쨌든 자신이 직접적으로 청년단체들이나 혹은 이런 정치조직 하부조직으로서 조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과정에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깨달음 혹은 이게 다르지 않다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지강을 만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자기 동지를 찾았다는 거였거든요 일종의 의식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네 그렇죠 마무장상 일시가 따로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아니었어요 외로 이게 저는 요즘에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계속 이론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노동자나 혹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노도투쟁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것까지는 사실은 납득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살짝 넘어서 이게 체제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기까지 내가 여기 동의를 하겠다까지 가게 되는 그게 그 과정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쓰기도 했는데 우리 한국사 국화사에서는 식민지기 농민 노동자 운동들을 그냥 되게 처음에는 지주와 자본가를 상대로 쟁의를 한 건데 이게 일본 국가가 개입을 해서 탄압을 하니까 이게 점점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독립운동 성격이 뛰었다 그렇죠 독립운동을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비약이거든요 그렇죠 점프가 많죠 거기서 단순히 그냥 개입하지 마 로까지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 체제를 뒤엎겠다 혹은 체제를 전복시키겠다 아니면 나를 다른 존재로 얻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약이라는 건 사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경험적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식화나 이런 걸 경험해서 느끼는 내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서 그걸 왜 그럼 이정재만 그걸 겪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요 참 미스테리 그냥 저도 뭐 답이 있겠거니 하고 해서 우리가 이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정재가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김두환이 그런 거고 왜 우리 사회구에 조리돌림 당하고 깡패였구나 정도를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제가 이제 이거 문쌤님 이거 하시면서 저도 이걸 들여다보니 너무 돌출적인 인가요? 이 이후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 앞에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정말로 약간 저한테는 좀 약간 작가적인 느낌으로 생각해보자면 미스테리한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룸펜이라 그랬을 때 사실 제가 두 분께는 룸펜 2로 나온 걸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뒷부분을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보내드리려고 하면 이 부분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고민 하나 못 보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룸펜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냥 내가 경제적으로 몰락했으니까 룸펜이 된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깡패라는 걸 주제로 잡은 것도 이 깡패가 사실은 도구라고 계속 말씀드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부정해야지 룸펜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 용역이라고 쳐보죠 철거 용역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내가 돈이 없어서 저희가 해서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어떤 자기 비하 과정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철거가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철거 여기서 말씀하신 철거라는 건 거기에 왜 우리 월드비전 광고에 나올 것 같은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을 그냥 어거지로 뜯어말리면서 때려부시는 그 철거 용역의 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깡패들도 사실은 자기를 도구화된 굉장히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자기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과 주체성을 부정한 어느 정도 부정된 나는 사회 밑바닥이다 그런 의식들 어느 부분에서 스스로 쓰루해버리는 그렇죠 회로를 태워버리고 스크립해버리는 그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사실 저는 룸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노동자 그러니까 실업자하고 룸펜하고 둘 다 일이 없는 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다르다는 거죠 완전 개그의식적으로 전혀 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두 부르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실업자가 돼서 돈이 없어서 그냥 억눌려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나는 하나의 어떤 도구화될 수 있는 남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로 격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저는 룸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으니까 장르가 아예 다른 경우 내가 내 스스로 예를 들어 룸펜 중에는 스스로 룸펜을 비하하는 인간들 중에는 이제 그런 식민지계의 모던 보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술가가 이상 대표적인 게 이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흔히 말하죠 이상 같은 사람들한테 마누라 뒷방에 있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라도 노가다라도 해라 짐꾼이라도 해라 보통 사람들은 예술가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술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게을러서지 게을러서 몸 쓰는 건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납득을 해야 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왜 복지할 때 아 저 이제 사업 구도가 바뀌었으니까 저 50세까지 자동차 조립하셨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그렇죠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프로그래머로 한다 그거를 납득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룸펜은 아까 그런 식으로 인간성과 사회 규범에서 회로를 태우는 지점을 말씀하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납득해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있어요 밴드에서 나 기타리스트인데 내가 좀 잘 치니까 너 베이스 해 그게 딩딩딩딩만 하라고 그러니까 베이스가 더 화려한 장르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않아 그게 베이스가 후리지다가 아니라 내가 그쪽을 예상을 안 했어 혹은 반대 뭐 베이스를 했는데 야 베이스 우리 기타가 없으니까 너 기타 쳐 했는데 그게 납득이 돼야지 아 내가 그러니까 기타를 그래 그럼 쳐야 혹은 뭐 다른 거 우리 밴드가 돌아가야 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판단 속에서 그게 자기한테 입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뭐 기능적으로 야 기타나 베이스나 구조는 똑같으니까 뭐 치면 되지 가위바위보 할까 이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더 좋아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하여튼 이건 이것도 저번 시간과 비슷한 결론에 이론적으로 말하기 되게 애매한 야파는 얘기가 돼 버리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주체성을 부정한 뭘 주체적인 룸펜들 중에서 이게 사실 극단화되다 보면 사실 이 룸펜들이 제가 계속해서 다른 하층 하급 노동력들을 이제 착취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뭘 주체성이 반대로 또 역전되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주체성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어떤 주체성 이걸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옛날에 프랑스 혁명사 보면서 말했던 루이 보나파르트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정재도 약간 그런 유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깡패라는 어떤 그런 걸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두한이나 이런 사람처럼 뭐 내가 그렇게 폭력 때려달래 그럼 내가 가서 때리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내가 이거를 넘어서 내가 직접 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폭력을 유익하게 쓴다고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유익하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화의 과정이 있지 않느냐 이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룸팬이 그래서 제가 이 편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낭패라는 이름에 낭패라는 이름에 두 짐승으로 한 게 결국엔 낭패가 둘이 서로 협력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쪽이 다른 쪽을 잡아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룸팬들이 나중에 어떤 계기로 역주체성을 획득해서 사회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사회가 속단말로 개판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 거죠 규정제 몰락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 거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는 되게 슬픈 거죠 그럼 그렇죠 이미 룸팬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에겐 재생의 기회가 영원히 없는 것인가 사회적으로라는 어떤 진짜 너무 운명론적인 얘기 같아서 되게 슬퍼진다 당신에겐 갱생이 없어요 당신 룸팬이니까 이미 끝났어요 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난 룸팬이 그럼 사회를 한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아예 없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슬퍼지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이브릭으로 그냥 올라오지만 말고 이 이후에 우리 80년대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올라오지 않으면 니들끼리 알아서 회를 치든 뭐든 시멘트에 넣든 알아서 해라는 식의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얘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쓰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루하는 거죠 없는 사람처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이런 룸팬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쓰루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룸팬이라고 해서 깡패만 있는 게 아니고 성매매 여성도 있고 그렇죠 성매매 여성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쓰루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한번 그런 사회를 잡아먹으려는 룸팬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를 막는 게 사실 어떤 혁명운동이라고 하겠죠 아무튼 좌파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기획하고 문세님과 이런 편을 기획한다고 했을 때 문세님이 저한테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요즘 좌파 이거에 관심 없어요 없어요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관심도 사실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것 같아요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요즘에 제일 제가 열심히 보는 분이 석영 씨 교수인데요 그분 이제 자이니치 제일 조선이잖아요 이분이 볼 때는 자기는 본인은 한국에서도 배제를 됐고 일본 사회에서도 배제가 됐고 경계인이죠 그렇죠 그런 경계인이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어딘가에 속할 수 있는가 나의 고통과 기억을 다른 사람이 공감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가 이거로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고민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면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분위기 이런 걸로 몰고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몰고 가야 돼요 공감은 안 돼요 저는 사실 단언할 수 있어요 나는 너가 될 수 없다 사실 이거를 처절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대할 수 있어라고 서로 가정하고 근데 너 왜 연대 안 해 라고 하는 거야말로 저는 거기서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절대 너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비관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야 되는데 석영식 교수님은 상처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의 뜨거운 마음과 뭐 이런 게 좀 많으신데 저같이 이제 못된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냥 선생님 차라리 오히려 전면 부정 위에 다시 희망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도 싶었어요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분이 과연 납득을 할 것인가 납득보다 화를 낼 것 같아서 맞을 것 같아서 문제인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내면 일단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납득을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건 대화하면 돼요 화난다 네 얘기가 이미 나를 화나게 한다 닿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닿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룸판 오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깡패 이야기는 아니 다음에도 또 아니 이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으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강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 뭐야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직업군을 다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우리 패널들과 함께 방송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리스펙트하나요 앞바치하면 진짜 그거랑 그건 다르잖아요 그 직업군은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참 여긴 참 말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말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전용하고 언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어렵습니다 네 오늘도 괜히 최종이라 그랬어 아니 이게 아니 웃길려고 오늘 어떻게 규정하고 아니 아니 잠깐 아니 내가 웃길려고 최종한 거지 우리가 회차를 어찌 규정하냐 따라서 어차피 안 끝날 거다 아니 웃길려고 한 거 아닌데요 웃길려고 한 거예요 진심이었는데 전 진짜 웃길려고 한 거예요 오늘도 안 끝날 거기 때문에 최종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편 잘 들었고요 다음 최종의 최종편으로 만나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미지로 가고 싶지 않아요 The last final 무센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셔시였습니다 네 또 여태 네 81